토이암 스마일 스마일 오늘은 버스를 한 번 끌어볼까 해요 마이클이 잘 모르겠지만 내 친구 불러올게요 에이비 안녕 야 이거 뭐니 이거 에이 노란 스마일 버스네 오케이 오케이 옐로우 스마일 버스 넘버 쭉 오케이 너무 귀엽게 생겼네 오늘은 이 버스 노란 버스를 그려보러요 으음 으음 어떡해 우측 어떻게 하러 어떻게 하러 가 음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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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으음 우측 우측 이거 찍지마 음 좀 더 오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πολύ 음 음 음 음 음 정답 훅 구독, 좋아요, 알람은 사랑입니다. 부탁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은 사랑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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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입니다. 알람은 사랑입니다. 아, 너무 예쁘다 음... 아, 바로 만들기 때문에 음... 버스로 풀어줘다 아, 버스로 한번 써볼까? 노란 버스,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? 어, 버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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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멋있다! 와우! 와우! 너무 잘 그렸다! 나도 정말 내가 생각해 너무 잘 그린 것 같아! 너무 멋있다! 잘 그렸어! 진짜 잘했어! 다음에 또 만나자! 다음에 또 우리 예쁜 그림 그리로 만나요! 고마워요! 고마워요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다음에 또 만나요! 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